이렌시스 지금 2,633원에 30%입니다. 매수가 근처에요 지금. 조현영님께서 보내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렌시스를 주봉, 월봉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 3,900원까지 최근에 갔다가 6월에 갔다가 작년 6월이에요. 계속 내려오면서 횡본데 좀 지리지리한 그런 흐름입니다. 이렌시스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최근에 좀 오르기는 했지만 더 가야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렌시스입니다. 네. 이 종목은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 대신에 비중을 지금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정도의 비중은 아니고요. 한 10% 정도의 비중은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은 이 기업이 구동모델 쪽이잖아요. 이 구동모델 쪽이니까 우리가 조금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게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이 한번 엮일 수가 있어요. 로봇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감정 가전이라고 해서 그런 쪽에서의 부품업체니까 이렌시스가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엮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 종목에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목이든 다 세력이 있거든요. 이 세력을 여러분들이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어떤 기업이든 세력이 없으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그 기업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렌시스도 내가 봤을 때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엮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요. 제가 재무제패도 그렇게 소외행조 중에 나쁘지도 않고 그렇죠. 이게 보시면 투자 지표를 놓고 봤을 때도 이 기업의 배당을 40원씩 45원씩 매년 배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외행조 중에서 실적도 괜찮고 투자 지표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한번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에 한번 탄력도 저는 받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제가 방금 했는데 이 종목은 그 대신에 비중이 지금요. 지금이 수익이 나 있으니까 30%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20% 파세요. 매도하시고 나머지 10%만요. 이 10%만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는 전략입니다. 10% 가지고 내가 기다린다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색다를 엮이면 주가 당기하면 금등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고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는 3200원 정도 매도 목표가 3200원 정도라면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